실내 조명에서는 불빛 반사를 방지하고 led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하면서 햇볕에 직접 나가게 되면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눈부심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기술 변색 렌즈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시력 보호 안경 이것은 원거리와 근거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내각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토카이 레조나스 안경 렌즈입니다. 안경입니다. 햇볕에 나가게 됐을 때 알아서 눈부심을 줄여주게 되면 눈 찡그림도 없고 보기에도 편하면서 상대방이 봤을 때 눈동자가 충분히 보일 정도로만 찐하기가 변하게 됩니다. 지금 제 손가락이 보이시죠? 이렇게 완전 새까맞지 않게 변하면서 착용자는 원거리 그리고 근거리도 하나의 안경으로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아까는 안경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변한 변색 렌즈로 선글라스처럼 보이게 됩니다.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제 손가락이 아까보다는 더 잘 보이죠? 점점점점 밝아지는 것은 지금 실내 공간에 자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. 자외선으로부터 시력 보호를 하는 것 자외선 차단량은 100% 차단이 되어 있으면서 불빛, 조명에 따른 불빛도 불빛 반사강도 함께 방지를 해서 야간에도, 주간에도, 실내에서도, 실외에서도 편하게 가까이도 멀리도 볼 수 있는 시력 보호형 안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눈부심이 있을 때 더 이상 찡그리지 않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광학기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길 가다가 스마트폰에 카톡 문자가 와도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가까이 보는 시력이 떨어진다면 또는 침침해서 팔을 쭉 펴거나 아니면 눈을 찡그러 가면서 본다면 너무 참지 마세요. 네.